안녕하세요. 전미가간다. 솔밭 숯불갈비에 와있습니다. 정로구 낙원동에 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추장 넣어서 비벼 비벼 할게요. 비벼 비벼 숯불갈비집에서 저는 불쏘 비빔밥 먹습니다. 불쏘 비빔밥 먹는 사람 저 혼자 밖에 없는데 괜찮습니다. 혼자 왔어요. 오늘 강의 끝나고 시장에서 맛있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을 먹으면 따뜻한 비빔밥. 불쏘 비빔밥이 최고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국물 김치와 반찬 여기 엄청 큰데요? 엄청 커서 잘 되고 있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전미의 맛있는 이야기 전미가 간다. 바람바